흡연석이 날개 위에 있다 좀 제목이 이상한데요 어떤 내용의 뉴스가 있습니까? 원래 기내방송은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가항공사죠 진에어에서 재미있고 유쾌한 멘트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영상이 준비가 됐는데 그 영상을 먼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산만을 여실 때는 잠깐 산만한 물건이 머리 위로 떨어질 수 있으니 탈페시 착용하지 않으셨다면 제외 탈출 꺼내주세요 아울러 진에어에서의 해변을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바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항공기 밖에서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진에어에서는 낙하선의 재봉이 비지 않으셨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근두근 설레는 비행 즐거우셨나요? 내리실 때는 잊으신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혹시 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으신 분들 두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자막이 나갔지만 저희가 승무원들의 자막이 나갔지만 그게 지금 비행기 바깥에 소음하고 좀 섞이면서 약간 좀 안 들리는 대목도 있는데 사파를 준비를 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찝어가지고 강보들 기자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아 예 사파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아까 비행기 날개 위에 있다 저거네요 지금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죠 흡연 안내를 하면서 흡연이 안됩니다 흡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항공사에서는 흡연은 날개 위에 사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낙하사는 제공하지 않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멘트가 나가고 있고요 휘지 말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안에서는 휘지 말라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유머러스하게 풀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화에서는 저런 장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네요 네 또 다음 사파 보시면요 일단 여기 짐을 많이 넣고 많이 비행기가 흔들리기 때문에 짐이 떨어지는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고 일어나는데요 그거 조심해서 열어라는 얘기를 헬멧을 준비하지 않은 승객께서는 짐이 떨어질 수 있으니 살살 열어줄게요 저는 이 사파 이해를 해요 비행기가 운항 중이 아닐 때에도 사실 열다 보면 갑자기 위에서 짐이 확 떨어져서 다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 외에도 기류의 영향으로 비행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안내 멘트 들으셨을 텐데요 그것을 기류의 영향을 받아서 비행기가 놀라서 부르르 떨 수 있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멘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저가 항공사, 저비용 항공사가 이런 기내방송을 한 게 사실은 자기네가 처음이 아니죠 해외에도 여러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네, 이 항공사는 미국에 있는 저가 항공사인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의 창업자가 유머를 굉장히 중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안내 멘트들도 재미있게 꾸며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항공에서 하는 것처럼 담배를 꼭 피워야 하겠다면 날개 위에 있는 흡연구역을 이용해 주십시오 거기에 계신 동안에는 지금 비행기 안에서 상영되고 있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면서 이제 흔한하지 말 것을 재미있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내방송 재미있게 한 항공사들이 몇 분이나 더 있는데요 그걸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멜라 판타지아라는 노래죠 해외 항공에서 저렇게 저런 낼략한 것이라든지 국내 또 다른 저비용 항공사죠? 네네 맞습니다 좀 뻔쭘하겠어요 좀 자고 부르네요 거의 다 소리 짱치게 아주 쉽지 않네요 이거는 사우스 웨스트 아까 말씀하신 사우스 웨스트 항공인데 기내방송을 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거의 엔터테인먼트 수준으로 기내 안내방송이라든지 구명조끼 착용법을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승객들 반응이 굉장히 재밌어하네요 같이 손뼉을 치면서 아주 흥겨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았었고 국내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도 이렇게 좀 재미있는 그런 기내방송을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사실 좀 딱딱한 딱딱한 이 기내방송이 이렇게 좀 재밌게 바뀌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마케팅 수단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저비용 항공사는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내식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실 좌석도 조금 좁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만회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을까를 찾다 보니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비행기를 타는 거를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가항공 진웨어 같은 경우는 올해 브랜드 키워드가 아예 딜라이트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행의 즐거움을 우리 비행기를 타는 거에서부터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런 의도에서 준비했다고 하고요 일단 저가항공의 단계를 뛰어넘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 수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케팅 수단이긴 하지만 사실 비행기에서 나오는 저런 안내방송들이 대부분이 사실은 자기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좀 느낌이 올 때 경고성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승객들도 기분이 아주 좀 편안해지고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재미있는 기내방송이라든지 그런 경영학 교과서에서 펀 경영의 대표 사례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진웨어라든지 티웨이 항공 이런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도 앞으로 이런 교과서에서 한국에서 도입한 회사로 거론이 되겠네요 그런데 국내 승객들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보시면서 재미있으셨잖아요 저는 재미있었는데 좀 불편해하실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접한 반응들은 대부분 참신하다 재미있다라는 반응이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도 저런 식으로 안내방송을 해준다면 제가 꼭 알아야 할 안내 수칙들을 조금 더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에서 새롭게 도입한 기내방송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If you need to watch the channel If you need to watch the channel stay real If you need to watch this live In the commen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